드세요. 네. 초은이 말로는 무빈이라서 조용하다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네요. 뭐 아는 거 있어요? 저한테도 얘기를 안 해서요. 회장님은 괜찮으세요?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지만 속이야 오죽하겠어요. 사모님은 초은이가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? 무빈이 생각하면 안 됐지만 저쪽 집 소용이 괘씸하네요. 깨끗하게 끝냈으면 좋겠어요. 부 선생은요? 저야 둘이 함께 하길 바라요. 둘만 사는 세상 아니잖아요. 둘만 사는 세상이었으면 해요. 참 많이 다르네요. 오늘은 초은이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. 그럼요. 저하고 같이 일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요. 일이라뇨? 타가서를 하나 만들었으면 해서요. 타가서요? 타가서요. 타가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.